오늘 오전, 가수 애녹과 그의 매니저가 예상치 못하게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그를 보고 있던 팬들과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번 등장은 애녹의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결과였습니다. 최근 애녹은 한낯선 사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괴롭힘은 그의 개인 생활과 음악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애녹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신고하여 오늘 경찰과의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애녹의 매니저 또한 긴밀하게 협조하며, 이번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녹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애녹의 팬들과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원과 걱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는 애녹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애녹의 소속사 관계자는 우리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과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이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애녹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